아 여기는 스라손이라고 그러네요 육식, 곳이 있는데 어디 숨어서 안 보이는데 야생이라 그런가? 어디 숨었나? 안 보여 저쪽으로 한번 가려 밖으로 노출되는데 저 철망사이 여기는 제규어 칸인데 제규어도 숨었나? 유리로만 놀겠는데 다 숨으면 이렇게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보이지 않네요 어디 다 집에 들어와 있나봐요 숨었나 제규어 제규어 저기는 호랑이 인가봐 저기는 월숭이가 있던데 여기도 다 없네 이쪽부터 패스 해달나? 왜 없이? 자리는 뭐 개코 웃으니까 전신이 좀 전신이 좀 안 돼 그걸 감사합니다.